이번 도전자는요, 유리 왔다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형들이 아직 못 됐네요, 아직. 장미단, 저건 도전합니다. 자, 우리 안율군, 형들 노래 들을 준비됐어요? 형들이 노래를 잘해도 또 제가 이기지 않을까. 막내가 알아서 소리하고 갈게. 잘해봤자 저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막내가 알아서 소리하고. 안율군, 거기서 형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네네.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할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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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내가 손 다 한잔해. 월요일은 월레몬 날.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숙취 한잔, 목이 말라 한잔. 금요일에 불금이니까. 밤새도록 한잔. 밤새도록 한잔 어때요.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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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한잔해, 한잔해, 두잔해, 세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내가 손 다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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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한잔해, 두잔해, 세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내가 손 다 한잔해. 가정의 달 특집 만원의 행복 표 콘서트. 입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왜 이렇게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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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대출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대출은 없습니다. 입찰하신 분 중 당첨되신 분께 무조건 단돈 만 원만 받고. 저희가 트롯맨을 파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서 만약에 우리가 저희가 1등 해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저희 7명을 다 데리고 가세요.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이해하셨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럴 거 그랬네. 그렇죠, 같이 가야죠.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5, 4, 3, 2, 1. 입찰. 마감하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쏟아부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이에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입찰가 꼭 양해 주세요. 정말 4만 원은 아니겠지. 현재 1위는 3,234만 원입니다. 봐요. 긴장돼. 설마. 공개해 주세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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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다, 정말. 아니, 지금 각자 100만 원도 못 채운 거잖아. 각자 100만 원도 안 된 거지. 7명인데. 아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너무. 607만 원. 아니, 근데 607만 원이 나왔는데. 어때요? 이거 예상했던 금액이랑 많이 달라요? 신성 씨? 아니, 이상해. 꼭 제가 무대 나올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되네요. 뭐 이런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되게 궁금해요. 그 4만 원 쓰셨어요? 아니, 아직 안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내 거야, 저거는 내 거야. 탐내지만. 여기 4만 원 남겨놨는데 이따가 신성 씨 드린다고. 감사합니다. 아, 좋아. 아니, 근데 이 4만 원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좀 돈이 많아 보이려고 돈을 또 접었다. 아주 생각 있는 친구예요. 생각 있네. 저희 방송이 참 재밌는 게 한 명이 노래 부를 때는 천만 원이 나오고. 네. 7명이 다 불렀는데 600이 나왔다는 건. 그렇죠. 잘못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야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번 무대는요. 리틀림 영웅이죠. 안율. 잘한다. 잘한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주, 주인이 저렇게 멋있어? 전화할 때는 귀여워야 되는데 쟨는 너무 잘생겼어. 자, 그렇다면 우리 안율 군이 준비한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저는 노사연 선생님의 바램. 어우, 바램. 너무나 명곡이죠. 아, 진짜. 아, 정말 좋은 노래네. 정말 좋았어요. 아, 물 한 모금 맛이 될까요? 어, 세발렴. 역시. 아, 물 냄새는 왜 맞는 거예요? 습관이야. 지금 물 먹인 거야?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았어 손이 아픕니다 와우 잘한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 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랑 그대뿐이니 봐 감사합니다 노래 실력은 막내가 아니네 잘한다 목소리가 익었어 자 여러분들 바로 입찰 시작하겠습니다 입찰통 출발 돈 많이 넣어달라고 얘기하세요 많이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죠? 자 이제 빠름하겠습니다 이야 맞네요 정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입찰과 공개해주세요 바로 인율의 바램 그 바램이 이루어졌을까요? 과연 와 궁금하다 과연 814만원 너무 높은 금액입니다 그죠? 814만원 높은 금액이야 높은 금액이야 근데 안열군은 승이 안 차지 승이 안 차지 승이 안 차지 근데 높은 금액이에요 알죠?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7명은 이겼습니다 LondS에 어... 우센 그리고 이길 바랍니다 이길 바랍니다 이른데로 또 이길 바랍니다 이길 바랍니다 또 그가 우선